기회가 올까 보고 있는 기업 중에는 장비주 중에 하나기술, P&T 같은 업체, 대형주 중에 좀 좋게 보는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지금 정도의 구간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 아닐까? 이럴 때 그냥 조금씩 모아두시면 저는 충분히 보답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처전지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질문 드리면 올해 어쨌든 주가 조정을 이번에 크게 받았잖아요. 한 번 이제 받고 난 다음에 한 번 보시니까 지금 앞으로도 더 갈 종목과 지금은 다시 보니까 이제는 이 종목은 좀 그래도 좀 익절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시로? 저는 사실 저희 연구소 소개한 기업들 거의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2, 3년 정도 지나면 여기서 다시 몇 배가 더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주가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이지만 일정하게 오버슈팅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일부 물량은 수익 실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부라는 게 저는 절대 20%, 30% 이상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당장의 그런 근본적으로 이렇게 뭐 20, 30%를 넘어서 수익 실현할 생각이 드는 종목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지금 계속 조금 혹시 기회가 올까 보고 있는 기업 중에는 장비주 중에 하나기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P&T 같은 업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2차전지 기업들 중에 지금 그냥 저는 대형주 중에 좀 좋게 보는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비중을 좀 더 늘렸습니다. 조정받을 때 저는 그렇게 했고요. 포스코홀딩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리튬이든 리켈이든 이런 광물이 2차전지 밸류체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면 갈수록 그 중요도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국내 배터리 생태계를 보면 배터리도 있고 소재도 있고 장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지금 약한 게 어쨌거나 광물이란 말이에요. 광물은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2차전지 업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 IRA 법안이 발효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CRMA 법안 발효돼서 상대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자꾸 이제 광물 공급 의존도를 낮춰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어디냐? 포스코홀딩스고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호주 필바라 광산에서 나오는 그 리켈을 이미 이제 생산해서 거기에서 매출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주로 철강 기업으로서의 가치만 받았는데 이제는 하반기 들어가서 그 리튬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소재 광물에 있어서 가장 수직 통합이 잘 돼 있는 회사로 인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뭐 이제 사실은 시청이 무겁죠. 30조 정도 시청이 되는 회사니까 저희 연구소가 주로 소개하는 스몰캡들처럼 그렇게 막 단기간에 2배, 3배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투자하면서 안정감 있게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기업 아닌가 싶고 지금 한 36만 원 정도의 주가 구간인데 이 정도면 특히 하반기에 그런 몇 달만 있어도 상당히 좀 리튬 생산과 관련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정도의 구간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 아닐까? 이럴 때 그냥 조금씩 모아두시면 저는 충분히 보답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단 하나의 공식 캘리베팅이라는 게 있다고요? 사실 주식은 과학도 필요하고 이른바 예술도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주식 투자에 꼭 공식이 필요하냐? 또 어떤 분들은 퀀트한다라는 분들은 공식이 엄청 필요하죠. 근데 저는 꼭 그렇게 퀀트로 투자한다고 해서 제대로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꼭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퀀트도 물론 좋은 어떤 투자의 툴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른바 퀀트 투자 그 자체에 매물돼서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식 하나만은 그래도 좀 알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캘리 공식이에요. 이 캘리 공식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기업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실어서 투자할까? 이걸 어림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포트 단위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캘리 공식 자체는 사실 어떤 기업 자체에 대해서 또는 어떤 투자한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승률과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면 여기에 얼마의 자금을 넣겠다? 이걸 이제 산출하게 해주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승률 100%이고 수익률이 한 200% 날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 안 하시겠어요? 100% 하겠죠. 100% 하겠죠? 네. 몰빵하겠죠, 사실은. 네. 100%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승률이 50%이고 기대 수익률이 10%다. 얼마나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거나 조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승률이 50%인데 승률은 10%니까. 그러면 이게 되게 이제 명확한 거죠. 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베팅을 세게 하겠죠. 베팅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좀 최적의 어떤 투자 금액을 산출하게 해주는 게 이제 캘리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승률과 수익률에 비례해서.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평생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해가는 걸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한 번 하는 게임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전 한 번 늦어서 맞추면 좋고 틀리면 안 좋고 이런 식의 게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수익을 잘 누적시켜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A라는 기업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공부해봤더니 예를 들어 승률이 한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대개 한 1년 범위 안에서 보자면 지금보다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한 70, 80%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진짜 주가가 올라가면 100% 이상은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한 수준의 비중을 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나름대로 계산해보게 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식인데 그 구체적인 사식을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또 그거는 이제 사실 검색해보시면 구체적인 사식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포트 단위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포트 단위로 투자한다고 할 때 ABCDEF 종목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다 해보면 다 좋은 기업을 선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은 내가 생각할 때 승률이 70%고 기대 수익률이 한 100% 된다. B라는 기업은 승률이 한 80%로 예상이 되고 기대 수익률이 한 200% 이상 될 것 같다.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 간에 이제 다 해버리면 캘리베팅 공식에 다 넣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자금이 있는데 실제로 투자해야 될 금액은 다 되게 좋은 종목들 골랐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 공식에 넣어서 해보면 막 한 몇 억이 있어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만 이제 거기에 1억이라는 자금 규모 안에서 그 좋은 캘리베팅 공식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금액 비중만큼 1억이라는 범위 안에서 그 비중을 할당하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A, B, C, D, E, F를 다 구해봤더니 캘리베팅 공식상으로 어떤 종목은 1억은 어떤 종목은 5천만 원, 어떤 종목은 3천만 원 이렇게 쭉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그렇게 투자하라고 나왔다고 돼 있으면 그런데 이걸 이미 다 합쳐버리면 3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3분의 1 비중만큼 하는 거죠. 1억이면 한 3,300만 원 정도 넣는 거고 7천만 원 나왔으면 2천 몇 백만 원 넣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하는 공식인데 이 캘리베팅 공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그렇다고 정확하게 여기 다 나온 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포트 단위로 투자한다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비중을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비중을 어떻게 할애하느냐에 관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는 어떤 어림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왜 이걸 따져줘야 되냐? 워렌버핏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첫 번째로 매력적인 종목이 있는데 왜 굳이 20번째 매력적인 종목까지 투자하냐는 거죠. 분산 투자라는 이유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종목, 6종목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1등부터 5등까지 또는 6등까지 매력 있는 종목들만 골라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등하고 5등 사이에서도 자기가 판단하는 매력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가시면 제가 볼 때는 대체로 상당히 지속적으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캘리베팅 공식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2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소장님 찾으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의 원리, 돈 잃지 않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쨌든 2차전지로 가장 많이 주식 시장에서 알려주셨잖아요. 아마도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존 한마디만 주신다면 2차전지 섹터 관련해서는요. 저희 이야기를 따라서 진득하게 예전부터 투자해 오신 분들은 사실 여전히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거고 또 전화 또는 배터리 아시가 소개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탄탄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조정이 오면 조정이 오는 통만큼 현금 여력이 되는 대로 조금씩 더 담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꾸 불안해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잘 몰라서 불안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잘 알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을 잘 알고 좋은 기업이라고 투자했으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투자했다고 치면 저는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싼 가격에 더 담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걸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그렇게 조정받고 이럴 때 불안해하기만 하고 그랬으면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고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이 좋은 기업을 내가 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추가적인 기회를 주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대응은 분명히 달랐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가 조정이 왔을 때 더 담았던 사람들의 전체적인 수익률의 크기는 훨씬 크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게 뭐 계속 오를지 어떻게 알아 이게 뭐 고점 아니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섹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이 10% 구간에서 전기차 시장만 있나요? 거기에다가 뭐 ESS도 앞으로 전개가 될 거고 로봇 그 다음에 UAM 도시항공 도심항공 뭐 이런 산업들까지 배터리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쓸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차량 중에서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트럭 같은 데는 아직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트럭은 예를 들어서 SUV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의 한 6배를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트럭들이 그걸 전기차를 출신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은 6배의 배터리 팩을 싣고도 충전 안 하고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가 한 2,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전기트럭이 본격적으로 못 다니는데 배터리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 앞으로 전기트럭도 이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트럭은 SUV 차량의 6배 일반 승용차의 8배, 9배를 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배터리 시장으로는. 거기다가 지금 각종 중장비 그 다음에 트랙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다 경유, 가슬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전기 배터리로 다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건 카운트가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근데 전기차 시장 지금 침투율 10% 구간에서 이게 피크를 찍는다느니 2030년 밸류까지 끌어왔다느니 이런 식의 노이즈들을 자꾸 들으니까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 그런 노이즈들을 자꾸 휘둘리시고 그렇게 2차전지 산업의 어떤 성장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면 불안한 거고요. 그래서 2차전지 산업의 어떤 성장성을 계속 여러분들이 자꾸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기업을 모르고 사신 분들은 그 기업을 지금이라도 공부하셔야 된다, 속속들이. 그리고 정말 그 기업이 속속들이 공부했는데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중장직인 성장성을 믿으시고 조정 그 안에서 현금 여력이 되는 한 분할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사시면 된다. 주가가 빠지는 만큼 더 사시고 더 사신 다음에 또 만약 조정이 돈다? 그럼 전부 하시라. 그럼 어느 단계에서 다시 오른다 하니까요. 제가 이거 하루 이틀 경험한 게 아니라 저는 2019년 하반기부터 2차전지 투자했잖아요. 그 사이에 평탄했을까요? 에코프로 비엠 주가 그래프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올랐다 내렸다를 얼마나 반복하는데요. PNT도 마찬가지죠. 그 10배 올라가는 동안 계속 편안하게 올라가기만 했을까요? 다 오르다가 멈추기도 하고 사실 지금 조정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늘 평탄하게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4년 동안 에코프로 비엠을 들고 있으면서 에코프로 비엠이 15배가 올랐잖아요. 물론 저도 사실은 그 사이에 다른 종목을 더 비중을 널리거나 등등 하면서 그랬지만 결국 에코프로 비엠이 주가가 15배 올랐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에코프로 비엠만 계속 꾸준하게 그냥 들고 있었으면 정말 제일 속 편하게 그냥 수익이 올랐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에코프로 비엠을 중간중간에 비중을 줄이기도 하고 늘려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왔는데 에코프로 비엠 그렇게 올랐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2만 천 원에 2년 전에 소개했던 것이 지금 18만 원까지 와 있잖아요. 굴곡이 없었겠냐고요. 에코프로 비엠 그게 아까 한참 올랐다가 전 고점 대비해서 40% 빠지는 구간도 있었어요. 코스모 신소재도 30% 이상 빠지는 구간 얼마든지 있었죠. 그 사이에도 그런데 그때 조정 구간에서 더 담았던 것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냐 훨씬 큰 수익으로 돌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 고점 테마주를 담았다. 그건 그냥 정리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 고체는 안 돼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되는 기술입니다. 이거 그런데 계속 틈틈이 계속 여기저기서 전 고체 이야기 나오고 꿈의 배터리 이야기 나오니까 자꾸 전 고체 전 고체 이야기하는데 전 고체는 안 되는 거고 시장이 생기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고체 테마주에 투자하시면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확고하게 성장하는 그 세트 안에서 에코프로버스 비엠처럼 확고하게 성장하는 기업이 조종 온다고 겁나서 투자를 안 한다. 판다.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조종 오실수록 담아두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보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2차전지가 흔들린 시기에 소장님이 조언이 많은 분들의 마음에 편안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나요? 많죠. 아무래도. 저희 혼대인TV에 달리는 댓글만 봐서는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대인TV 채널에 교주님이 계셔서 저는 교주 이런 거 원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차전지 섹터 비중이 워낙 높고 그러지만 저도 그리고 또 2차전지를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2차전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2차전지에 에코프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2차전지를 강조하지만 제가 그리고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도 제가 무슨 주식 투자에 엄청난 대가이고 고수여서 제 방법이 다 옳고 또 제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섹터만이 투자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수익을 잘 되는 분들은 보니까 단타 투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스윙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테마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나름 고수들이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까지는 있는데 몇백억 이상 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산업과 기업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진득하게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좋은 기업을 골라서 그 기업의 비중을 실어서 진득하게 투자해서 그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서 2배, 3배, 4배 오르는 것들을 반복하셔서 그렇게 해서 1억으로 시작하신 분이 10억이 되고 수십억이 되고 100억, 200억, 몇백억이 되시는 그런 식으로 자산을 불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투자하신 저 영역 중에 선호하는 영역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반도체로 투자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엔터주를 사서 성공하신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게임주를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선호하는 섹터는 다르고 또 자기가 잘하는 섹터의 범위가 다 다르죠. 저는 예를 들어서 엔터를 잘 몰라요. 게임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한테 엔터주, 게임주를 물으시면 저는 답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엔터주를 몰라도 되고 게임주를 몰라도 된다. 거꾸로 2차전주를 몰라도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엔터고 게임이면 그걸 열심히 파셔서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싼 가치일 때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시고 그래서 2배, 3배의 수익 내는 성공 경험을 한 번 하시면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 마음도 편하게 투자하면서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어이없이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온갖 유튜브 전전하면서 뭐 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 매크로 시향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이때는 모멘텀 플레이하면서 어떤 전문가가 이때는 이 종목 사라 이때는 저 종목 사라 하는 거 계속 따라다니다가 종목 백화점 되고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수익은 그냥 손실만 나는 그런 게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오늘 사실 드리려고 나왔는데 어쩌면 좀 충분히 못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못다한 질문과 오늘 못다한 답변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야 손님은 선대위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